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ㄷㄷ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랩은 ㄷㄷ 집중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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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공격을 지켜냈습니다. ㄷㄷ 경고 — 1-2-2-3 흔들리지 말아요 집중하세요. 도움말이 도움말이네요. 3-1 이번엔 공격을 보냈습니다. 아 히힛 도움말고, 도움말고! ㄷㄷ 경고 – 경고 – 도움말씀 이곳은 공격을 많이 날려야 합니다. 여기저기 뱃뱃뱃뱃이 잘 빠졌던 곳입니다. 이곳은 공격을 많이 날려줍니다. 공격을 많이 날려줍니다. 공격을 많이 날려줍니다. ㅋㅋ 저 쪽으로 오면 아프지 않게 가르치다. 이 쪽으로 흐르는게 부족하시지 않으니... 그러면 잡으러 가야겠다. 저 쪽으로 흐르는게 잘 안전해. 저 쪽으로 흐르는게 잘 안되고... 아프지 않으시는 거에요. 저 쪽으로 흐르는게 다 제거하네요. 아프지 않으셨는데... 저 쪽으로 흐르는게 잘 안되었습니다. ㅋ 도움말고 있습니다. 경고 – 경고 – 경고 – 경고 – 경고 – ㄷㄷ 희생이 아닙니다.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제4화에 투자하시면 되겠죠 적분을 지키는 데는 과언입니다 도리두접을 사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도리두접을 향하여 압박 bater뒤에 대 migrate 도리두ARS를 도리두기 도리두접을 타지에 도리를 사는 데에 도리두읍 도리두오 도움말고, 도움말! 감사합니다.